잠시만요 제가 룸볼이랑 쓰게 쓸건데 룸볼 비중을 좀 줄이고 아.. 이 브리피스 당신은 대체 어떻게 써야하는 겁니까? 지붕이 있다가 털릴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 들어가서 스털링 쓰듯이 쓰겠습니다 실화야? 스템타기 스템타기 이분 레더점프 안했으면 나 죽겠다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뭐야 남있으면 잘주고 자 여기 B모드 갑니다 스템링거 여기 오나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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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온다 메가 쏘면 안죽냐 정전해 빨리 정전해 박살 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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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바보 멍청 또끼 맞는지 이 새끼야 왜 거기서 앞으로 안가 어 답답한 친구네 맨? 하아 야 이거 진짜 튄 다음에 다 잡는 각인데 이거 야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인간 어딨죠? 다리네? 내가 죽일거야 아 요번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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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을 하지를 못하네 황길바다 황길바다 한번 갈게요 황길바님 안먹는데 저는 황길바니까 먹겠습니다 황길바 숙주는 아니면 되고요 숙주만 아니면 되고요 저는 B모드도 일단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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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이걸 원했어요 제가 원하던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하던거 야아 이제야 한건 터졌네 브리피스가 자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준비없고 여깄으면 좋겠구만 충심할대 으아악 호우 확사를 켜야 확사를 켜야지 딜이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확사를 켜야 자 뒤에 없거든요 탈출살믄 탈출 한번 갈까요? 아닌데 황기고 있을까 황기고 있는 플레이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비 묻었어 나 죽을 피인데 이거 딱 보니까 니 문 왜케 뒤로 안와 와 세 발에 세 발에 그냥 줄어버리게 완전 한 번 하구요 피 별로 안다네 다행이네요 아프지 데미지 와 억 소리 나온다 억 소리 오 피 없어 피 없어 아 수류탄을 괴로워 아니 원샷 안되지 아 몰라 촉수 박아버리기 정말 이게 양아치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하시죠 뒤에서 깔짝깔짝 때면서 킬 먹을 거 다 먹다가 죽으니까 촉수로 감염버리는 황기고 정말 양아치 진성 양아치 플레이예요 이게 이거 진짜 내가 하면 개꿀잼인데 남이 하면은 진짜 이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진짜 킬 먹을 거 다 먹고 오 고요 확신다며 제발 제발 비빈도 바꿔주고 또 황기고 먹방 자 황기고 먹방 존비 여기 두 마리 있거든요 황기고 먹방 안 죽었어 아 9500 데미지 헛살 날렸다 아 아 아 공포 그 자체 공포 그 자체 싸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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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스테이 어 나이스 게이드 기다려 기다려 힘들어 어 점점 한정 어 어 어 한정 어 어 나가 빨리 한정했어 나가 어 둘 다 개 피었어 당기는 어 나가야 돼요 헛살 와 등심 우왁 할게 갈게 자 이번엔 어떻게 들냐 여기들고 바로 그냥 환기구가 가지고 직선 코스에서 뭐죠? 말쓰 어? 말도댈 보소? 비보담 쓸까? 구라야 구라야 딱 날려 있는 거 나갈게 침착하면 모던지 삽니다 하아! 아씨 아 괜히 B모드 바꾸다가 간힘에 대해 한텐 말렸네 이게 이씨 미안해 어 아 소름돋 소름돋았잖아 거기서 정룡포 박스를 키면 어떻게 친구야 자 와리가리 쳤다가 피격 떨었다 피격 떨 와아 정룡포 삭제가 시급합니다 정룡포 삭제가 시급합니다 내일 유튜브 방송은 아마 한 9시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밤 9시 낮에 키리밍 자 일단 요번에 트옥에서 비모드 장전을 해려놓고 깨끗 근데 그랩씨는 그게 있잖아요 몇 1대 맞으면 끝나는데 자 해검다 뭐야 으흐흑 폴색 일반준비 때려 맞추시겠는데 확살 한번 잡자 태비는 인디리 좀 때려주세요 제가 다 잡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이거 강시 강시 먹방 강시 먹방 강시 먹방 야 이거 장전할 때만 버틀 두세요 제발요 종독 사운드 오케이 확살 확살 나이스 어어 헤비 헤비 진짜라 뭐야 소품 뭐야 어 얘도 개피야 얘도 개피야 소조모 따라오지마 걸음마나 살려라 걸음마나 살려라 걸음마나 살려라 걸음마나 살려라 걸음마나 살려라 와 오 살았어 살았어 이야 개새겨 개새겨 야 댐지 싫어해 댐지 싫어해 도망가고 자 여기서 바꾼 다음에 좋아요 와 Крас ul 장전 장전 길 SPD 와 개좋아 야 flats SAY 야 이거 또 개사귄데? 험기고 깡팬데? 어 점수 뭐야 이거 여기서 침착하게 룸블를 한 번 가요 자 여기서 멋있게 아 뭐야 룸블를 폐코말라 했는데 실패해버린지? 아 좋네 요거 또 킬이야 이거 와 7킬 야 이거 너무 되니까 2총 너무 마음에 든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감 잡혀요 이거 깡패 갑니다 깡패 보뉴패스 먹방 렛츠고 폭탄 받으세요 자 장전부터 하고 자 사람 많은 방이기 때문에 침착에 슛 죽는다 슛 죽는다 아 슛 죽는다 아 슛 죽는다 헉 깜짝아 슛 죽는다 슛 죽는다 나이스 어 저 확살방 나오죠 얘 잡히면은 바로 그냥 확살 뭐야 나이스 야 요거 편하게 킬 먹을 수 있네 모금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측은 봐봐 머리 걸쳐봐봐 자 준비 없으니까 이때 야 준비 없으니까 이때 아 죽을 쏴 줄어라 나세겠네 아 죽을 쏴 줄어라 나세겠네 미안해 미안해 꺼져 꺼져 아 야 존나 아파 뭐야 오랜만에 아 암올람 아 워아 근데 다 죽었어 생각보다 이게 이게 안 죽인다 빠르게 킬 먹고 치고 빠지는 용도라 해야 되나 이 총은 편안하게 계속 킬 먹는다기 보다 그런 점에서 매드의 하위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원거리까지 지원이 되니까 3,700 0도 뭐야 내 선물을 받아라 내 선물 내 선물 와 안주고 스탬프 내 선물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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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깜짝 아이씨 깜짝 아이씨 깜짝 좀 쌓아야겠다 어 쇼트로 너무 빨라 탑 탑 탑 뭐야 아무것도 없네 어 바닥에 부추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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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체리 등재가 세긴 세야지 아우 아우 진화 론자도 따야되서 소중으로 잡아야되는데 아우 촉수는 써야될거 같고 자아 아우 뭐 시원시원한 장면이 안나오지 아직도 진쌤 캐릭터 쓰시는거 레츠고 아우 저 이번에 슬쩍 분명히 나올거같애 눈볼 이렇게 들고 있는사람 철님 안녕하세요 자 다 비켜주세요 자 가니메다 갑니다 누가 이거 누가 아우씨 아 누가 분명히 뒤에 막은거같은데 뭐지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오늘 촉수사키 왜케 많이 나오지 야 이게 이게 황중박도가 들어갔니 와우 촉수겜어떼 어 어 오늘 촉수사키 많이 나오네 이 각도가 4킬로 됐다 약간 촉수 뻗으면 약간 겨드랑이 쪽에서부터 판정이 되기 때문에 촉수 겨드랑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게 저렇게 잡힐각이 나왔네 이봐 88촌밖에 안돼 이상하다 생각보다 좀 게임 잘한거 같았는데 예 숙주 숙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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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요즘 이칼리아가 보통 다 드리피스나봐요 일단 드리피스나봐 확실히 드리피스가 좋긴한데 총알 적어서 이거 쓰면 모르겠는데 나는 잘 아 이제 다 죽이네 라이카니 때리는거 같이 때려야되요 제가 아무도 안죽어 왜 내가 써면 아무도 안죽죠 여러분들 너만거 아니야 아 오늘 방송 화질이 별로라구요? 확실히 연사가 좋아 아 자 요거 어떻게 하냐 쭈댔어요 그냥 야 어떻게 하냐도 없어요 쭈댔어요 마지막 방법은 장전 씨발 진짜 죽였어요 아아아아악 잘 뛰었는데 아이그